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 떠나서 이미 생활 벌써 이년이 됐죠 엄마는 항상 걱정을 하시죠 다연아! 우리 딸 다니고 거르지 마시고 꼭 잘 챙겨 먹어라 걱정마요 먹는것 말고 할게 없어요 오오 오오 그래끄래보이네 1년 만에 휴가 봐봐 한국에 들어갔죠 공항 마주 나온 엄마가 날 찾네요 다영아! 다영아! 누구세요? 눈물에 살쪘네? 무슨 일 있었녜? 이거 나를 파이어트 하고 온 건데 아이고 아이고 주연아 이제 너도 결혼할 때 안 되니 우리 가족 모두가 걱정한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해외 나갈까 해요 사람들이 해외 가니 결혼해요 불끝끝한 또 그날 천시 한사랄 교회 왔어요 나이는 좀 많지만 정정화 좋아 다남자 다남자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다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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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사람 청년 후에 다남자 항상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나에게 특별한 날 그뿐만 모두에게 연락해요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하자 선영 있어요 이역이 형 이역이 형 다 맞춰봐 그래 아니 하나 둘 오늘은 성탄절 성탄절 이 날은 내 생일 잊혀진 내 이름은 예수 예수 네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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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사랑이란 한 사람 힘내요 한 사람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